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원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텐데요. 아침 저녁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 안개 짙게 끼는 곳 많겠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나들이 등으로 차량 운행이 잦은 기간인 만큼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일부 지역에는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을 텐데요.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분석을 통해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상공의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수증기 영상과 지상일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성 수증기 영상에서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큰 소형돌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성 흐름이 며칠째 거의 제자리를 맴돌다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이며 북쪽 상공에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검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북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어 만들어진 기압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기압골에 동반된 낮은 구름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지나겠고 경기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서해상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불어든 바람이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영동은 밤부터 동해 북부 해상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부는 동풍 때문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해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제주도 해안은 오늘부터 남해안은 내일부터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개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맑은 가운데 지평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로 각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에 인접한 지역에선 5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매우 짙을 수 있으니까요. 안개 낀 지역을 운전하기 지나실 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공기를 이용하신다면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해가 뜨고 아침에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선선한 아침 저녁에 대비해서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고 환자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